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뉴스 배지윤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지난 9일 대부도 지역 독거노인과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대부동 새마을 분여회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배추 약 1,000포기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부동 안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은 올해 자원 선순환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아이스팩 기부, 방역소독 및 환경정화봉사, 무료 도시락지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금석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